스마트폰 이용자 천만시대.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한 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어플리케이션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데 게임, 학습, 쇼핑 등 다양한 콘텐츠로 스마트폰 유저들을 사로잡는 사람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바로 그들이다. 손안의 작은 세상에 보다 더 기발하고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세계를 만나보자. 반갑습니다. 블루피 시스템 성경환입니다. 요즘 디지털 CD에 걸맞게 스마트폰들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개발자에 대해서 저는 설명하고자 나왔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설명하기 전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일반적인 플랫폼 OS 위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에서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줄여서 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앱이라는 것은 스펠링의 APP를 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앱은 아이폰, 안드로이드, 고추시야, 윈도우폰 7 기반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오픈스토어를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이 오픈스토어에서는 MS 같은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나 아이폰의 아이튠즈,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안드로이드 마켓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켓에서는 다양한 카테고리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이나 뉴스, 교육, 라이프스타일, 이러한 많은 카테고리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앱에서 저희가 개발한 푸띠다이얼이라는 라이프스타일형의 앱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제목은 푸띠다이얼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인 화면에서 위젯으로 간단한 그날의 일정이나 내용과 화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가 나오고요. 이것은 다이어리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비밀번호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삼아 0, 4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첫 메인 화면입니다. 이 메인 화면은 현재 달력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편리하게 달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는 또 한국인이다 보니까 음력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음력 표시는 만약에 보기 싫으시다고 하시다면 내부적인 설정을 설정해서 글씨의 색깔이나 음력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음력 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이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이어리 어플인데 달력만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정을 다이어리 어플이기 때문에 일기를 또 써야겠죠. 그래서 하루의 일정에 사진을 또 집어넣고 글씨도 적으면서 자신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저는 먼저 이 방송이 미래의 직업, 뜨는 직업이라는 화면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에 글씨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직접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또한 이런 다양한 아이콘을 이용해서 네, 화면을 또 꾸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화면만 꾸미는 것이냐? 아, 이것은 아닙니다. 일기를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글씨도 일기를 많이 작성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또 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생활에 좀 밀접한 이런 앱을 저희가 개발을 해보았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러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선 개발자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개발자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를 개발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개발자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개발자는 일반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 설계, 물론 개발도 하겠죠. 이러한 많은 부분을 하는 그러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넓은 화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개발자들이 모여 있고요. 물론 이러한 개발과 기획, 구성, 또한 UI, 디자이너들이 많은 인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작고 그러한 구성, 그리고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구성과 기획, 또한 개발, 그리고 심지어 디자인까지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개발자라는 직업이 있기 위해서는 시장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시장이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분야의 리서치 조사 회사인 가트너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 상반기 전 세계 휴대폰이 판매한 수량이 약 약